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구슬보살 일운세 연예인입니다 이제는 제가 자 연예인이 됐고요 1월 27일 월요일 모두 이제 이렇게 각자 이제 분담 하에 이제 뭐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실 거고 또 뭐 올라가셨던 분들은 내려가실 거고 이제 그런 준비들 하시느라고 오늘은 바쁜 이렇게 분주한 날이 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모두 즐거운 연휴들 보내셨는지 그래서 1월 3일 오늘은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1월 3일 자 벌써 초사월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김없이 오늘 또 왔습니다 아 갑자기 왜 안경을 꺼냐고요 제가 이렇게 좀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계속 안경을 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껐고 자 쥐띠 들어갈게요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날인데 그러나 반면에 일이 끝마무리를 못 지어요 끝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무리를 잘 지어라 마무리를 잘 짓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띠들은 인간관계에서도 폭넓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한테 쓸모없는 왜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과감히 좀 이렇게 새로운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좀 뭐 안전하게 정리를 못할 것 같으면 한 곳에 배려를 둔다든지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범띠들은 잘못하면 내 자신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날이 돼요 내가 뭘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내가 까먹게 돼요 그래서 방황하는 하루 아침에 눈 떠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어저께 목표가 이거였었지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짚고 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토끼들은 사랑은 식어가고 결혼 생활도 다툼의 연속이고 삼각각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구설에 망설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갑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애인들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전화기를 차라리 꺼놓고 계세요 깔끔하게 그런 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들은 아는 지인이 만졌다만 줄게 나 급해 내일 꼭 줄게 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면 절대 그냥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큰 돈 아니라면 내가 조그만 돈이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절대로 오늘은 금장관계는 금물이다 절대 착각을 하셔야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오늘은 금장관계가 절대 좋지 않은 날입니다 뱀띠들은 굉장히 건강에 조심하는 하루가 돼야 돼요 막 비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병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건강을 특히 조심하셔라 그동안에 좀 이렇게 쉬인 분들은 쉬셨겠지만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혈압이나 담요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과로나 이런 걸로 오늘은 좀 쓰러지는 날이다 내 몸이 굉장히 괴로운 날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건강 특히 지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오늘은 조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말띠 갈게요 말띠들은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고향 갔다가 뭐 했다가 올라오면서 다툼이 좀 일어날 거 같아요 그래서 또 막 운전을 과격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주의되는 하루예요 그래서 서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도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아무튼 오늘은 또 이렇게 심히 이렇게 갈등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고 또 연휴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서로가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띠 갑니다 양띠들은 서로에게 말실수는 금물이에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미안해라는 말로 이렇게 좀 다독이고 가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슴 아픈 말들을 심하게 안 하면 좋겠어요 원숭이들은요 오늘은 도액수가 있어요 도액수나 이렇게 낙성수 아니면은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는 아니면 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날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오늘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잊어먹고 수가 안 좋아서 잊어먹었는데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디서든지 오늘은 내가 흘리는 날 실수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중요한 거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안 나가는 게 좋다 자 닭띠 갈게요 닭띠들은 작은 일에 굉장히 소심한 일에 내가 배려심을 가지면 성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하루에요 그러니까 큰 것을 보지 말고 오늘은 작은 것에 내가 배려심을 가져라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을 느껴라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나한테 되돌아서 큰 좋은 일로 큰 일로 나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는 날이 될 것이다 개띠들은 이성과의 큰 작별 이성과의 큰 다툼이 있겠어요 그래서 작별을 한다거나 이별을 한다거나 그런 날이 되겠고 굉장히 오늘은 슬픈 날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날이 될 것 같고 또 사랑하는 님을 잃게 되거나 부고 소식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성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 좀 조심해서 언쟁을 좀 상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부고야 어차피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돼지들은 귀인을 통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속이 썩을 일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내 태도를 모든 걸 릴렉스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 상반되는 하루예요 상반되는 하루라 좋은 사람들은 좋을 거고 반면에 나쁜 사람들은 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랬죠 숨고르기 숨고르기를 하시고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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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도 괜찮죠 자 오늘도 저의 말로 저의 하루 일일 운세로 또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아니 그거 뭐 맞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신경 안 써요 자 그러시고 오늘도 즐거운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연휴가 아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 오늘도 힘차게 아자아자 화이팅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원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